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마 헤이독 시리즈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애견 전용 간식이 출시가 됩니다. 애톰이 헤이독 발포 껌이 출시가 되는데요. 반려동물용 간식을 찾으실 때 가장 많이 찾으시는 1순위가 껌이에요. 개껌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애톰에서 이번에 출시하는 껌은 발포 껌입니다. 기본적으로 치석 제거에 조금 도움을 쉽게 줄 수 있게끔 만들었고 치석 제거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냄새를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치석 제거를 해서 구강 케어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간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보통 저희가 구입을 하러 가보면 굉장히 딱딱한 개껌 뉴드를 많이 팔고 있는데 애톰이 헤이독 발포 껌 같은 경우에는 발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개껌에다가 발포를 해서 조금 연성이에요. 연성인데 제가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크랜베리 맛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연성인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폭슥폭슥하게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조금 연해요. 연한데 이 연하게 되는 이유가 안에 이제 발포라고 해서 이제 기포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석 제거 기능이 훨씬 더 쉽게 이빨이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치석 제거를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연해서 진짜 조금 딱딱한 거를 먹기 힘든 어린 강아지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견들까지 같이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포 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지금 17살짜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크랜베리 맛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총 3가지 맛으로 출시가 되고 스피루리나 맛이 있고 크랜베리 맛이 있고 고구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아보시면 향도 좀 다르고 맛도 조금 달라요. 저는 이걸 다 맛을 봤거든요. 맛을 봤는데 맛도 조금 다르고 보통 이제 많이들 드시는 저희 간식 중에 쫄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유사한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한테 급여를 해보시면 아마 강아지들마다 특성에 따라서 조금 선호하는 맛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은 똑같고 기호성을 위해서 조금 맛을 다르게 잡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된 형태로 이렇게 맛을 초이스를 하시면 옵션에서 초이스를 하시면 이런 형태로 배송이 되고요. 360g에 9g짜리가 40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1개 정도 급여를 하신다고 하면 한 달 남짓 먹을 수 있는 수량이고 2개씩 이상 급여를 하신다고 하면 한 3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을 제가 열어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들어있고요. 들어있고 박스를 받으셔서 집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다시 체결을 하신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개씩 꺼낼 수 있게끔 이 포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쏙쏙 빼서 급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으니까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포권 외에도 저희가 헤이 독이나 헤이 캣 시리즈로 2021년도에는 많은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 헤이 캣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많이 드는 패드나 이런 실내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그리고 이제 영양 간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씻기고 이렇게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샴푸나 이런 것들까지 2021년도에는 조금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필수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을 쭉 라인업을 해서 런칭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겨울철 메마른 손을 위한 제품입니다. 애터미에서 욕실 같은 데 비치를 해놓고 쓸 수 있는 핸드크림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핸드크림인데 기존에 저희가 휴대용을 판매를 했었잖아요. 현재도 너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시즌적 이슈도 있고 또 원래 워낙 또 그런 위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손을 많이 씻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소용량 이렇게 휴대용보다는 정말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비치를 해놓고 쓸 수 있는 핸드크림이 필요해요. 라는 니즈가 많으셔가지고 그 니즈에 맞게끔 출시를 해드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던 거는 휴대용 제품이고요. 휴대용 제품하고는 또 조금 다른 특징이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펌프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흐름성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 속보습을 한꺼번에 딱 잡아주면서 이게 덧발라도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요즘 손 진짜 자주 씻으시죠? 저도 손을 굉장히 자주 씻고 예전에도 핸드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씻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저도 굉장히 길게 씻게 되더라고요. 핸드솥을 이렇게 슥슥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40초 동안 꼼꼼하게 씻게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스분 빌런스가 굉장히 깨지기가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시면 이제 많이 덧발라도 끈적끈적거리지 않고 쉽게 쉽게 덧바르고 쏙쏙 스며드는 그런 타입의 핸드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핸드앤 매일 전용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손 피부뿐만 아니라 요즘 손톱 관련해서도 굉장히 케어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손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벽 큐티클 장벽이 조금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큐티클도 같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담은 핸드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제품을 조금 써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용기에 에터미만의 독특한 디자인이죠. 핸드크림 용량이 300ml입니다. 300ml이고 배송이 되시면 여기 락킹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락킹이 있어서 락킹을, 홀드를 푸시면 오픈으로 하시면 이렇게 클릭이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제형이 싹 사르르 무너지는 제형이에요. 이렇게 비비셔서 바르시면 순식간에 손이 굉장히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끈끈하지 않아요. 절대 끈끈하지 않고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라이트한 수분감으로 속보습이 싹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여기에 기존의 핸드크림이나 겨울용 보습 제품에는 저희가 보통 쉬머 버터를 많이 합류를 합니다. 근데 펌프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라수시 버터라는 새로운 원료예요. 사라수시는 기본적으로 인도에 있는 살트리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씨앗에서 나오는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끈적거림이 없어요. 끈적거림이 없고 굉장히 스프레드 되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퍼지고 잘 흡수가 되는 그런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큐티클 보호를 위해서 비타민 E도 같이 넣었고 그리고 촉촉한 수분감을 위해서 히알루론산도 같이 처방이 되어 있는 그런 핸드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자주 씹고도 저희가 자주 바르다 보니까 사실 핸드크림에서 향이 센 것보다는 은은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향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 굉장히 푸시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린 베이스의 향으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자주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왜냐하면 핸드크림 자체를 한 번 발랐을 때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되면 사실은 핸드케어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송보송하면서도 속은 촉촉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그냥 수시로 손을 씻고 나서 정말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핸드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케어가 되게끔 구성을 해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거 출시를 하면서 바디크림 대용으로도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촉촉하게 끈적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겨울철 손 건강에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